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귀담아 듣고 그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충남도의회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0년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지역 주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충남 방송 시청자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도의회 의장 김명선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가 위기에 빠졌고 도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하는 데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감염병 사태가 종식이 돼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고 또 도민 여러분께서 밝은 미소로 생활하는 데 되찾을 수 있도록 42명 모두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충남도의회 2021년 운영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지난해 성과와 또 의장님의 의정활동 성과도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작년에는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탄력적인 우리 회의기 운영과 또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친일잔재 천산 조례와 동의민수당 지급 조례가 주민 대표로 발의를 해서 전국 최초로 발의가 됐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우리 충남의 화력발전소 우리 당진, 또 서천, 또 보령, 태안에 있는 발전소 주변 영하 공기청정기 지급 조례가 행안부에서 시행한 우수 사례로 또 저정갑받기도 했습니다. 또 조례 사후입법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조례 입법을 높였고 또 상임위원회를 6개 상임위원회에서 7개 상임위원회를 확대했고 또 지역민원 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분석, 전담조독, 신설 등 의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었습니다. 이 같은 눈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년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직한 또 의정활동, 또 청년문화의 확산에 다 동참한 의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후반기 의정으로서 도의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반년이 넘는 시간을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네, 11대 중남동의 후반기 의장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열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역대 최장기간에 장마, 소외까지 겹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민상해결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도민을 활동으로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듭습니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우리 소통의정, 또 우리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으로 더 도민들 위해 행복한 충남 건설길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도회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1년 올해 충남도의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도민들과 더 소통하고 지방자치법 계기로 의회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홍보 담당관실을 신세로 했습니다. 홍보 담당관실은 기존의 언론 홍보를 더 강화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소와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의 정책 제안이라든지 의정 소식을 알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치단체 산업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법제화를 비롯해서 지방의회가 독립기구에서 위당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전국 시도의회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은 혁신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충남도민과 함께 혁신도시 지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죠. 우리 도의회도 혁신도시 지성을 위해서 대정부 권위화라든지 결의안 채택 또 연구모임 또 특별위원회 또 의정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공론화 작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나아가서 유치관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전 희망하는 수요구 파악할 것들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반대 목소리에 대한 설득과 지원 대책을 선대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220만 도민이 하나 된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혁신도시 지정이 자칫 돈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전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파급효과가 클지 분석하고 합의가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위에 대한 혁신도시 소재주로 이전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과를 거쳐서 이전할 수 있는 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원칙은 지키면서 국방에 관련된 기관은 논산이나 계룡으로 이전하는 지역과 연관성을 토대로 우리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기관을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 지금은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하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 정부 인기 내에 추진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서 소방복합치유센터라든지 중부해경청 유치하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이룬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과 생생을 바탕으로 힘을 겹집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도민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도종살림 대토론회를 처음으로 열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심사는 집행부가 편성안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방식인데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예산 편성 초기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점을 고려해서 개최 시기를 확정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행위를 통해서 도민들의 생상한 목소리를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의회의 회의 규칙도 개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확산이 되거나 또 천지지변 재난 상황 시의 원격 출설과 폐견 발언 등은 비대면 회의를 열기 전에 근거 조항에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화생이나 표결 시스템 기반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의장님은 오랜 시간 당진시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최근 당진 평택항 독외 분쟁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 바다를 메운 땅이 당연히 충남 도미라는 명백한 진리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6년간 촛불집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앞에 1인시 또 서명운동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핏담을 흘린 그 피사적인 노력한 당진시민 또 아산시민 충남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일을 반민교서로 삼아서 앞으로 법률과 행정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도민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당진항이 황해권의 거점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도의회는 행정의 파트너이자 또 견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1대 의회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도 도입했죠. 배경과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우리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자재를 겸목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낙마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알콜을 보장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우리 협약을 맺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제출 요구 등 제도 목적 달성에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시도의장단 협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가 명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청문회가요. 다른 산하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 도회는 지난 4일 날 우리 충남도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첫 도입 당시에는 도내 4개 의료원, 천안, 서산, 공주, 홍성, 그리고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까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번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까지 포함해서 10개 기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의 명실상모한 집회로 자리매금할 수 있도록 집행과 협의를 통해 점차 대상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지방자치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 건가요? 네. 지방자치법 개정은 우리 지방의회의 수건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비인에서 조직과 권한이 취약해 제대로 견제 감시의 한계를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정기국회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방의 의정환경 개선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이 보유한 인사권이 2022년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의뢰로 넘어오고 2022년도에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도까지는 지방의원의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 정치 지원 전문 인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또 지방의원 금지 범위를 더욱이 뚜렷하게 돼서 연 1회에 투명하게 공개되게 돼 있고 이 밖에도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바뀔 수 있도록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언제도 별도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짐에서 정책 지원 인력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원 2명당 1명 정책 지원 인력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8명 내지 9명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하고 비교하면 극히 대조적입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이 11조를 이상입니다. 너무 방대한 예산이 방대해졌고 또 행정사무 또한 날이 갈수록 복잡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적어도 의원 1명당 1인 1명까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또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기구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의장님은 취임과 함께 도민과의 소통도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려도 대면 활동이 어려운 만큼 소통 창고 확대 개편이 나섰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로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공감하는 부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서 오행시 101장 또 조례 소개 영상을 제거한 것처럼 차별화된 콘택트 제작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또 돈의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지역 민원참당선을 통해서 민원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손자손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네 조례사후 입법평가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죠.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조례사후 입법평가제는 시대의 여건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조례 목적과 내용이 현 시대에 맞는지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AS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해는 25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시법을 운행을 했습니다. 전국광역단체 중에서는 우리 경기도 제주도 다음의 제도들이 세 번째를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188개의 조례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별과 결과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반영하는 후속 조치까지 취하게 됩니다. 조례는 실상황 아래에 밀접한 법규인 만큼 조례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만큼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충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설림과 희망으로 시작되어 있는 2021년도 신축년 새해도 밝은지가 벌써 한 달하고 반 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감염병 차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하엔소의 해입니다. 소는 성실, 인내, 여유, 평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백신의 어원도 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회를 맞이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민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도의회태도 의원 42명이 열심히 충남 도민들의 삶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헬로윈 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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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